네 오늘부터는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여러분들께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강의 형식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 부동산 상담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컨설팅까지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찾아오셨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다양한 문의를 갖고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들의 사례를 선별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그리고 부동산 상품별로 나눠서 하나의 테마로 묶어서 전달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마포구에 관련된 마포구에 소지한 부동산들에 대한 상담 사례를 선별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쪽입니다. 염리 4구역입니다. 염리 4구역 아마도 현재 정확하게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차후에 재개발 차기 주자로서 거론되고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모았던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염리 4구역, 염리 5구역 같이 통칭해서 보셔도 되겠는데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의하신 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처음에 전해주셨습니다. 염리 4구역 가칭이죠.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이기 때문에 염리 4구역이 2020년 중공된 신축 다세대주택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공남이 진행되면 바로 빨리빨리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재개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아직 남아있는 절차도 많이 있고 불확실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보도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하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차후에 설계를 해야 되는지를 문의를 해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정확한 매수 물건의 조건은 매매가가 5억 7천만 원이었고요. 전세가는 1억 4천만 원, 투자금액이 4억 3천만 원, 세금 제외했을 때 4억 3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 적지 않은 투자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불량 원룸이네요. 방 하나, 거실 하나, 욕실 하나였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이 17.3제곱미터, 대지면적은 19.4제곱미터였습니다. 대지가 평으로 환산했을 때 한 5.7평 정도 되는데 보통 5.7평, 5평이 넘어갈 경우에는 통상 새로 지어지는 다세대주택의 투룸에 딸려오는 대지지분에 해당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원룸인 것이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 차후에 재개발이 기대되는 곳 중에 새롭게 어떤 다세대주택이 만들어질 때는 최근에 이러한 유형, 대지지분은 투룸 정도에 해당하는 5, 6평 정도이지만 건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은 작게 원룸으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세대수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였습니다. 전형적인 그러한 물건을 투자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2020년 중공된 신축 물건이었습니다. 사실 이분이 지금 갖고 계신 걱정 혹은 합리적인 의심, 당연한 것입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을 제기하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 나서 이런 의심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매수 의사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이 상품이 어떠한 상품이었고 또 어떠한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었고 차후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결정하고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굉장히 선후관계가 잘못된 투자 방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뭔가가 좀 불확실한 것 같다, 깨림칙하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투자하시기 전에, 도장 찍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인식한 상태에서 설사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서 투자하시는 것과 그리고 모른 상태에서 나중에 불안해하시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 선후관계를 좀 잘 따져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물건을 권유해 주신 분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유의사항을 사전에 고지를 잘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 투자하신 분이 그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라는 것은 중간에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의에서나 상담에서나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는 부동산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과거에 원래 사회생활의 첫 출발은 금융기관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금융시장에 있다가 부동산 시장으로 처음 넘어와서 제가 가장 첫 번째 느꼈던 문화적인 충격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뭐냐면 금융시장에서는 당연히 거치는 이러한 절차들을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투자협회 표준 투자 권유 준칙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투자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나한테 찾아온 투자자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여기 열거해드린 대분류입니다. 실제로는 투자정보 확인서가 여러 페이지고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또 추가로 따라 붙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틀만 일단 적어본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투자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분이 공격적인 투자 위험선호형이라고 하죠. 공격적인 투자까지 가능한 분인지 아니면 위험한 투자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투자까지만 가능한 분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매치될 수 있는 상품을 권유를 해서 좋은 투자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재산 상황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금융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번에 하는 투자는 전체 자산 중에서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투자 경험이 일천한 분이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게끔 뭐 어거지로 유도해서도 안 될 일인 것이고요. 투자의 목적도 중요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설사 손실의 위험이 있더라도 잘 되었을 때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투자까지 하려는 분인지 아니면 뭐 은행 금리 이상의 안정적인 월세 수익 그 정도를 바라시는 분인지 과거에 내가 투자해놨던 부동산의 그 성격상 조금 보완을 해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인지 이 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법칙을 부동산 시장에 고대로 적용하면 그런 의미가 되겠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 지식의 수준, 이해도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분인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그 부동산 상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일천하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른 분들보다도 더 공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상세하게 납득을 시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인가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겠죠. 어떤 위험성이 있는 투자 상품을 내가 매수를 한다면 투자를 한다면은 손실이 벌어졌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폭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금액을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소위 말하면 잠겨버린다 그러죠. 어느 정도 기간까지 잠겨버리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자산구조가 취약한 분인데 내게는 이게 전재산인데 예기치 못하게 5년, 10년 돈이 잠겨버린다면 정말 하지 않으니만 못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운영계획이라고 하면 앞으로 투자의 규모를 확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미리 체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될 것이고요. 또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사전에 계획이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지 증여나 상속에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을지 사실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 들어서 훨씬 더 그 중요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투자 상담이 앞서서 이런 부분 체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투자자이면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제가 상담 과정에서 이 가족관계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면 아니 왜 투자만 하면 되는데 내 개인사를 물어보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부동산 전문가한테 투자 상담을 맡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러한 부분들 충분히 정보를 공유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과세 형태 종합과세인지 일반과세인지 연령을 따져보고 또 이분이 투자를 하기에 적합치 않은 취약 투자자에 해당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닌지 아예 투자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나은 분은 아닌지에 대한 세밀한 부분도 체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투자자인지 아니면 절대 위험하지 않은 그냥 금융 상품으로 이야기하자면 채권이자의 안정적인 이자 수익에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 투자자인지를 판별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합당하겠습니다. 정말로 아쉽게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 실무를 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부분이죠. 반드시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서 법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투자 상담을 의뢰하시는 그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전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그 투자 상품과 투자를 원하시는 그 개인의 최적의 연관관계를 찾아서 설명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염리사구역은 상품으로 치자면 위험선호형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미 그 성격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감안했을 때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예정했던 대로 정비구역 지정이 적당한 시기에 지정이 되지 않고 재개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지금 매수한 5억 7천만 원이라는 가격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손실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품이 꺼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손실도 감내하면서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투자에 나서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위험선호형 투자자에게나 권유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서울 주요 지역에 정말 좋은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 상품을 갖고 계시고 그거 그냥 갖고만 있어도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금융자산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쌓아놨는데 금융자산 중에 전부가 아니고 일부 정도 떼어내서 이 경우에는 투자금이 4억 3천만 원이었죠. 4억 3천만 원 정도 5년 이상 혹은 길게는 10년까지 바로 회수를 못하고 길게 가더라도 난 큰 지장이 없다. 그런 분에게는 기존 상품에 대한 일종의 보완으로서 하나는 안정적인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까 또 하나 조금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보완 개념으로 권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주택자이고 부동산은 아무것도 없고 갖고 있는 현금도 별로 없어서 신용대출을 최대한 끌어쓰고 제2금융권까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만약에 지인한테 마지막 남아있는 500만 원 더 꾸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하지 마셔야 되겠죠. 위험 선호형 투자자 그리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자산규모를 갖고 있는 투자자만이 그 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는 나는 원래 인생 뭐 아니면 도다 남자는 인생 한방이지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하긴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게 된다면 절대 좋은 소리는 못 들으시겠죠. 절대 권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금융시장에 진행되는 절차를 예를 들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부동산 상담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처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세요 파세요 혹은 보유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전형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각종 개발 호재와 개발 압력으로 도배되는 설명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상품의 객관적인 성격을 정확하게 평가를 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투자자의 개인 성향을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정확하게 또 평가를 하고 상품과 투자를 원하는 개인의 연관관계 이 투자를 했을 때 그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그 관계를 잘 헤아려 본 다음에 권하거나 혹은 권하지 않거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리사구역은 금융시장의 분류 기준 하에서는 부동산 시장으로 그대로 접목했을 때 위험선호형 투자자에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가격에 이르렀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상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죠. 염리사구역의 가격평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의 물건이고 또 그것을 기초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되었다라는 전제하에 되었을 때를 전제하에 가격을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가격평가 기준은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에 관한 평가 지침에 나와있는 그 기준대로 한번 약식으로라도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침 7조에 보시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 사용권을 일괄화해 평가하는 경우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 집합건물 다세대 주택이 전형적인 집합건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위 빌라라고 하는 다세대 주택의 재개발의 관점에서 종전자산의 관점에서 평가를 할 경우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혹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원가법이라든지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또 그 평가 과정에서는 다음 각호의 개발이익을 배제한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에 해당하는 가격 증가분을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개발이 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든지 혹은 염리사구역처럼 사전 단계에서 차후에 정비구역 지정을 노리고 계속해서 현재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죠.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다세대 주택 시세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자산 평가에서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 개발이익이 전체 반영된 그 가격대로 평가해서는 안 되고 개발이익을 배제한 순수한 건물과 토지의 가치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그 프리미엄 부분은 제거하고 일단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일반적인 마포구의 신축 다세대 주택의 시세와 그리고 차후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이 염리사구역의 가격의 차이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이 현재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구나 라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거래사례 비교를 위해서 이 마포구의 2020년 중공된 신축 다세대 주택의 전체 거래사례를 표본으로 적용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왜냐하면 유사사례의 거래사례를 추출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염리사구역 물건 19.40의 대지지분을 갖고 있었던 염리사구역 물건과 대지가 비슷한 18.01제곱미터부터 시작해서 20.99제곱미터까지의 대지를 확보하고 있는 2020년 중공 신축 다세대 주택의 전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아연일 염리사 염리오 노고산대응 5에 만들어진 신축은 제외해야 되겠죠. 염리사 염리오 뿐만 아니라 열고해드린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의 재개발을 위해서 추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신축시세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들도 제외를 시켜줘야 정확한 프리미엄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도 제외를 했고요. 그 기준 하에서 2020년 준공된 마포구의 전체 다세대주택의 실거래가 평균이 3억 5,775만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19.32제곱미터의 평균 면적으로 체크가 되었고요. 염리사 구역 사례 물건의 대지면적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데 전역면적 평균은 28.6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5평에서 6평 정도의 대지지분은 투룸 구조의 다세대주택에 딸려가는 대지지분입니다. 염리사 염리호가 좀 특이한 경우인 것이죠. 세대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원룸형으로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역면적은 거의 투룸에 해당하는 28.60제곱미터 평균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염리사 구역의 해당 물건은 매매가 5억 7천만원 대지면적 19.40제곱미터 전역면적은 17.30제곱미터 동일한 조건 하에서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면적을 다시 보정해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3억 5천 775만원 이라는 평균 가격을 염리사 구역에 해당하는 물건의 대지면적 전역면적 그 구성비에 따라서 적당하게 가격을 안배하기 위해서 다시 보정을 1억 7천원 이라는 가격은 건물 부분과 그리고 토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겠죠. 그것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가 그 비율은 공시가격과 주택공시가격과 그리고 토지공시지가 그 비율로서 산출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공시가격 안에서 이 주택공시가격 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모든 가치를 합산한 개념이 되겠죠. 그 안에서 공시지가를 빼낸 건물만의 가격과 그리고 토지의 가격 공시지가 그 비율을 환산을 해봤을 때 비교 대상이 되었던 거래 사례 지역의 비중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비중은 대략 1대1 50% 대 50% 정도로 평균으로 잡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으로 나누고 사례에 적용될 수가 있는 전용면적 17.30 제곱미터 제곱미터당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환산을 했을 때는 2억 8,707만원으로 거래사례 대상의 가격이 다시 한번 환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격하고 염리사구형 물건 5억 7천만원하고 비교를 해서 빼보면 되겠죠. 5억 7천만원에서 보정을 한 면적 보정을 한 거래사례의 가격 2억 8,707만원을 뺐을 때는 프리미엄 약 2억 8,293만원 정도가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조금만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상당히 이 염리사구역 입장에서는 후하게 가격평가를 한 것이다. 바로 직관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에서는 그 시점에서 거래가 되는 거래사례 실거래가 보다는 대략적으로 공식가격의 1.3배를 곱한 금액 정도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인 수치입니다. 경험적인 수치인 것이죠. 물론 서울에서 서울의 재개발 각 구역들에서 실제 사례 결과치를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가격 곱하기 1.3배보다 좀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1.3배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경우에 공식가격 곱하기 1.3배를 적용한 그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최종 결론이 나왔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이전에 탁상 감정을 할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를 했을 때는 2억 1,400만 원으로 감정가를 추산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물건 5억 7천만 원에는 이미 프리미엄이 3억 5천 6백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좀 후하게 평가를 해준 프리미엄과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준 프리미엄 양 2개의 금액의 평균 정도 대략 3억 2천 3천 정도를 염리사 구역 5억 7천만 원짜리 원룸에 붙어있는 프리미엄 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계산 방식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두 번 정도 더 돌려가면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억 2천 정도의 프리미엄 이 붙어있다 라고 했을 때 통상 3억 에서 4억 사이의 프리미엄 현재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각 구역들을 전체적으로 구역마다 체크를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조합설립 인가를 마치고 사업시행 인가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중간 과정에서 매겨지는 프리미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초기에 더 많은 프리미엄이 붙는 경향이 많아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조합설립 이후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중간 과정에서 3억 에서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염리사 구역의 물건에 붙어있는 현재 3억 2천 에서 3천 정도의 프리미엄은 앞으로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 나아갔을 때 몇 년 후에 가능한 가격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시각을 달리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벌써 이 정도 가격인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올라갈까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안되겠죠. 어떤 평가를 하실 때 너무 많은 꿈과 희망을 담아서 평가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일단은 평가를 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3억 2천의 프리미엄 이라는 것은 선반영된 앞으로 몇 년 후에 긍정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조합설립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일어날 일이 이미 가격에 선반영을 시켜버린 것이고 따라서 실제 시간이 지났을 때 예상 시나리오대로 차질 없이 그 단계가 모두 다 진행되어야만 이 가격이 지나고 나서 보니 맞았다 라고 나중에 가서 합당한 가격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 상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상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안됐을 때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이 물건에 붙어있는 3억이 넘는 프리미엄이 합당한 프리미엄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이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큰 것이죠. 잘 된다는 가정하에 매겨진 이미 선반영된 프리미엄이기 때문입니다. 안되면 없어지는 프리미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알고 설사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 정도 자금이 묶이거나 손실이 나는 거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는 분에게만 그런 투자자에게만 권유할 수 있는 상품이었고 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구역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3억에서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은 조합 설립 이후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 단계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역에서 가능한 프리미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아주 가까이 있는 염리 4구역 마포 프레스티지 자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염리 3구역이죠. 염리 3구역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일자가 2007년도 12월 6일이었고요. 조합 설립 인가는 2009년 3월 19일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는 2014년 6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3월 지금 열심히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올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역 지정부터 중공까지의 전체 사업 기간은 13년 9개월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체적인 정비 사업의 추진 기간에 비례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추진이 된 구역 중에 하나다 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3억에서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 설립 인가를 마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 단계로 나아가는 중간 정도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년 4개월과 5년 2개월을 더해보면 6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이고 그 중간 단계라고 하면 대략 한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3년 후 정도에 통상 붙게 되는 프리미엄 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집계하지 않은 기간이 또 있죠.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그 기간까지도 사실은 소요가 됩니다. 통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가 이루어지고 나서 다른 구역의 사례를 보면 2년에서 3년 후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 단계에서 한 3년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 인가로 나아가는 한 3년 정도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2년 정도 통상은 앞으로 5년 정도 외나 가능한 프리미엄이 이미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염리사구역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했던 긍정적인 시나리오대로 반드시 이 모든 절차가 착착 진행되어야만 합리적으로 서로 매치가 되는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고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그러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항상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투자자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전농구구역에서도 그런 사례가 일어났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농구구역 같은 경우 2004년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졌고 2010년도에 행위제한 고시가 내려졌었네요. 그리고 나서 행위제한 해제가 4년 후에 내려졌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3년간 행위제한을 가할 수가 있고 또 1년 추가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그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행위제한을 한 이유는 당연히 정상적인 구역지정 절차 이후에 조합설립까지 나아가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서 투기수요가 몰려든다라든지 불필요한 신축이 늘어나는 것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가했던 것인데 문제는 조합설립 단계까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갈등이 일어나면서 다음 절차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서울시에 의해서 직권해제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2016년도에 직권해제 절차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투표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겠다 해제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어렵게 다시 기사회생에서 원래대로 추진을 하려고 다시 노력을 하게 됩니다. 2018년도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제출을 하고 2019년도에 다시 행위제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 1월에 행위제한 고시를 하고 나서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를 다들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저 역시도 사실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서울에 현재의 각종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이 좀 정상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신축 아파트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철학인 것이고 평가를 또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요. 2019년 행위제한 고시가 내려졌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다음 단계로 좀 빨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2010년도 11월 4일 공공재개발에 공모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에서 아시다시피 보실 수 있다시피 행위제한 고시가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 다음 단계까지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또 조합 설립이 되고 다음 단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염리사 구역의 성격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 있는 한 3억 2천 3억 3천 정도의 프리미엄이 나중에 가서 이게 합당한 것이다.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 프리미엄은 고평가된 것이죠. 거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단계간에 소멸될 수도 있는 프리미엄이다라는 것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서 투자를 하셨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염리사 구역 혹은 염리오 구역에 어떤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자산 현황과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어떠한 이야기인지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다음 단계 행정 절차상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처럼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충분히 이 지역의 차후에 미래에 형성될 가치를 보고 난 감내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상품이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상품을 매수하려고 하는 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서로의 연관관계를 잘 따져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다. 마포구 상담사례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상가주택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여유자금 20억 원으로 강남 마포 용산권역 다른 모든 분들이 원하는 핵심 지역이죠. 이러한 권역안에 꼬마빌딩 매수를 원하는데 건물 투자 경험이 예전에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시장 조사하고 또 어떠한 물건들인지 하나하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희망사항이 하나가 있었죠.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건물을 투자를 한다면 그 건물에 가급적이면 주택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전체가 근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희망하시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 찾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컨설팅을 받고자 하셨던 그런 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의 지금 상담 의뢰 내용이 빌딩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 제가 뭐 굳이 입 아프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이죠.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강남에서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강북으로 또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서울 외곽지역으로 시세가 확장이 되고 있고 나아가서 수도권까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또 한동안 수도권이 잠잠할 때에는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 아파트 가격도 뛰어버리고 지방 아파트 가격이 뛰어버리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랑 차이가 좁아지면서 다시 보니 서울 아파트가 싼 것처럼 별로 비싸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또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순환고리가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에 특히 반포지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을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파트 한 채의 가격과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는 꼬마빌딩 중소형 빌딩 거래가격이 큰 차이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 과거에 전통적인 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 분류가 되었던 빌딩 쪽에 예전에는 빌딩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그만큼 수요자들이 많다 보니 투자도 많이 하셨고 괜찮은 가격 조건 괜찮고 또 지역이 좋은 그런 입지에 빌딩 매물이 많이 사라져 간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요즘은 주택시장 규제 세제에 대한 규제라든지 대출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찾으려고 하니 그 어려운 조건화에서 물건 찾는 게 더 어려워 정말로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던 사례인 것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어떤 설명에 앞서서 빌딩 시장의 전체적인 경향을 한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지가지수라는 통계를 통해서 각 지역의 토지시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그 변동치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합정동에 해당하는 지가지수를 보시게 되면 2015년 1월 75.7에서 2020년 11월 101.1까지 꾸준히 높은 수치로 상승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서울 전체적인 평균이 동일기간 2015년부터 2020년 동일기간 서울 전체적인 평균 28.3% 상승한 것에 비해서 마포 안에서도 합정동은 33.5%로 서울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토지시세가 상승해 오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건물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요즘은 땅에 대한 가치 상승분을 고스란히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금리 시대이기도 하고요. 예전처럼 높은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임대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하지만 이런 주요지역에 건물을 소유하게 됐을 경우에 그 집가 상승분을 차후에 내 자산가치에 반영해서 더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그런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요지역 특히 오늘 설명을 드린 합정동의 소재했었던 이미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소재했었던 상가주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합정동의 토지시세가 어느 정도로 상승을 해왔는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 어떤 물건을 투자를 하실 때에도 그 지역의 토지시세가 서울 평균 대비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곳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중소형 빌딩 거래 시장에서 거래 총액의 비중을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지역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이 되겠습니다. 경기, 인천 쪽이 되겠죠. 그리고 회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곳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지방 지역이 되겠습니다. 각 시기마다 지역마다 비중은 조금씩의 변동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경향을 보시면 서울이 5천억 5천억 10조 5천억이네요. 10조 5천억 그렇죠. 10조 5천억의 총 거래대금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지역은 13조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10조 수도권과 지방 13조 거의 서울 혼자서 수도권과 지방 전체를 합친 거래대금 정도의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거래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실제 시장에서 서울 지역에 좋은 중소년 빌딩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결과가 그대로 통계에도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거래 가격의 변화를 보시더라도 노란색으로 표시가 된 서울과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지역 그리고 기타 지방이 되겠죠. 다른 지역들 제곱미터당 단위 면적당 가격을 보시면 2016년도에서 17년도 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2017년도 됐을 때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이미 서울의 가격 상승률이 높아져 있던 시기였죠. 어떤 빌딩 시장을 문을 두드리려고 하셨던 분들이 그런 의미를 많이 가졌습니다. 서울의 가격이 너무 오른 것 아닐까 눈을 돌려서 수도권이나 지방에 빌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개를 갸웃거리 셨던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이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격차는 더 벌어질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누누히 드려왔습니다. 실제 결과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시장에서도 그리고 빌딩시장에서도 이러한 경향 서울과 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의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현상으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여담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합정동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예전에 한 4년 전쯤 일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빌딩 투자를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많았으니까요. 그때 당시 평당 한 3,500 정도 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500 정도의 빌딩을 빌딩 투자를 원하시는 분께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마포의 평당 3,500 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이 가격에는 내가 마포에 사지를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1년 혹은 2년만 지나도 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분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불편한 이야기였겠죠. 근데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라도 좀 강하게 뇌리에 꽂히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평생 그분은 시장을 제대로 보시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나서 혹시라도 저 사람 말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라고 다시 되뇌이면서도 그때를 반추하면서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 인 것이죠. 이미 마포에 이종일반 주거지에 지어진 건물만 하더라도 평균적인 거래가격이 5,300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000 그 이상에도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라는 것이죠. 몇 년 사이에 평당 가격이 정말로 빨리 뛰어버렸습니다. 문의를 하셨던 분에게 제가 권유를 해드렸고 컨설팅을 해드렸던 그 물건에 계략적인 내역을 한번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빌딩 시장에서는 매수를 하시는 분도 그리고 매도를 하시는 분도 자세한 본인 보유 부동산의 정보가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어떤 물건인지까지 노출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는 제가 가리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수준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소재한 건물이었고요. 대지 면적이 272.5 제곱미터 82.4평 용도지역 이종일반 주거지역 6m 4m 도로에 접해 있는 도로 코너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요. 합정역에서부터 380m 직선 거리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일로 그칠 문제는 아닙니다. 언제나 어느 시점에서나 역세권 투자에 대한 중요성은 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은 이런 형태로 저런 형태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역세권의 주요지역의 땅을 내가 소유한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의 정책이 되던 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연면적이 610.50 제곱미터 184.6평 눈치 눈치 빠르신 분들은 또 어느 정도 건물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겠습니다만 용적률 200%가 넘어갑니다. 지금은 이종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200%를 넘기가 어렵죠. 제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과거에 지어진 건물 중에는 200%를 살짝 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 한번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996년도 중공된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지하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된 건물이었습니다. 주차는 총 4대가 가능했고요. 임대내역을 보시면 보증금 1억 8천에 월세 995만원으로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건물이었습니다. 임대내역을 상세하게 층마다 보시면 지하 1층과 1층은 상가 그리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소유주가 직접 거주를 하다가 상당기간 임대를 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내역을 놓고 한번 문의하셨던 분의 요구사항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건물의 대부분이 근생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을 원하셨습니다. 주택이 아예 없었다면 바로 고민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었는데 3층에 주택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유형의 맨 위에만 주인집이 쓸 수 있는 주택을 넣고 아래는 다 상가나 사무실로 이용하는 이러한 주택이 과거에 90년대에 굉장히 많이 지어졌었습니다. 요즘은 시절이 변하다 보니 아예 주택이 없어져 없는 그러한 전체 근생 건물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빌딩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이상적인 건물은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물건을 쫓아 다니시다가는 5년 지나 10년 지나도 여러분들 절대로 빌딩 하나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원칙을 정해두시되 내 원칙에서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메인 시점에서 완벽하게 내 요구 조건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용도 주택으로 지금 쓰고 있는 주택을 3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한 식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가급적이면 주택 부분이 적은 건물을 좋은 입지에 있는 주택 부분이 적은 건물을 찾아서 계약 시점부터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도 문제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 사례에서는 매도인이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좀 별로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만 이 주택 하나만을 갖고 있었던 매도인이라면 비과세를 받는다든지 장기부여 특별공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원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약 이후에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그러한 세제 혜택을 매도인 입장에서는 못 받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쉽게 허락해 주지 않는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쓸데없이 매도인 매수인 간에 옥신각신 하실 필요가 없다. 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 89-21을 보면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대원칙이 정해져 있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후에 양도일 이전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멸시를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세법 기본 통칙 89-21에 명시되어 있는 대원칙인 것이고요. 그리고 합정동의 사례처럼 주택인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했던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이 사례에 있어서는 국세청의 유권해석 1997년 3월 7일에 내려진 유권해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냐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당의 주택의 매매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매수자가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판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일 최종 잔금 치르는 그 날짜가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나는 주택을 양도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매도인도 주택으로서 고스란히 양도하면서 양도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 입장에서도 나는 주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장금 전에 용도변경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전체가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는 건물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합법적인 조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 간에 불필요한 언쟁을 하신다든지 줄다리기를 하실 필요 없이 좋은 물건이 있다면 서로 좋은 거래를 하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매매가가 42억 원 이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3.3제곱미터당 5,097만 원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20년도에 합정동에 이종일반 주거지에 실거래가 토지 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당 가격을 환산을 해보면 평균 5,374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374만 원 평균 가격 대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었죠. 당연히 당연히 시세의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유형의 상품이었던 것입니다. 임대 수익률을 보시면 2.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9% 사실 이 2.9%라는 숫자를 보시고 바라보시는 시각이 아마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빌딩 시장을 최근에 좀 많이 검토를 해보셨던 분이라면 양호한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과거에 빌딩 투자를 해보셨다라든지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2.9% 너무 박한 거 아닌가 이거 갖고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제가 가격에 대한 부분 임대료 수준이나 매매 가격에 대한 부분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는 기관의 통계를 빌어와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최근의 경향 최근의 실제 거래가 체결되고 있고 또 매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빌딩의 임대 수익률은 실제 각 지역 현장의 실무 경험 사례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보면 강남은 2% 그리고 마포 외에 서울의 주요 지역은 3%를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준이 2% 3% 라는 기준이 커트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 뭐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강남에 2%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만약에 마포의 3% 이상의 수익률이 나온다면 대단히 좋은 물건이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습니다. 강남에 사실 요즘 2% 되는 그 빌딩을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 대비 기대하는 그 임대수익률의 수준은 이와 같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뭐 이 물건의 경우에는 2.9% 거의 3%에 근접하는 물건이었고 뭐 이것을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평당 가격 자체가 그 지역의 일반적인 거래시세 대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임대수익률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자본가치 상승을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족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빌딩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사전에 의도를 했었던 혹은 하지 않았던 간에 여기에 만약에 새롭게 건물을 지어올린다면 신축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 상승이 가능할까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신축 이후에 임대수익률에 따라서 차후에 수익환원법을 기초로 한 내가 새롭게 보유하게 될 이 지역의 땅값 혹은 건물가격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공사비는 약 9억 원으로 그러면 매매가 42억 원의 총 투입원가가 51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예상 월세는 그만큼 더 늘어나긴 합니다. 약 1,400만 원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투입원가 51억 원을 기초로 한 임대수익률을 환산을 해봤을 때는 3.4% 지금 그대로 놔뒀을 때 임대수익률 2.9% 대비 신축 이후에 수익률 3.4% 차이가 그렇게 시원스럽게 크지는 않은 것이죠. 따라서 이분께 컨설팅을 해드릴 때에도 굳이 지금 신축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물 관리 상태도 양호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일부 부분적인 리모델링 정도를 통해서 추가적인 임대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만 내 투입원가를 더 지출을 하시더라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안정적인 임대수익 또 합정동의 토지시세 상승을 통해서 내 자산가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제 빌딩 투자 상담을 의뢰하셨던 분의 사례를 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또 지금이라도 좋은 지역에 빌딩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장을 열심히 조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빌딩 투자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사전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부분들도 많고 또 정확한 가치평가를 위해서 전문가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많겠습니다. 세무적인 측문 또 건축허가와 관련된 측면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좀 좋은 투자의 결과를 맺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부동산의 모든 것 저와 함께 하시죠.